이 사람이 이게 지금 말이야 어? 내가 어느 때인데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를 치고 다녀 이 사람 어? 당신 이름이 뭐야? 너 내 이름은 말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지금 조사 다 들어가고 있네 지금 내 이름은? 가루 루 자와 아름다울 미 자를 써서 룸이라고 하오 룸이? 그렇소 성이 뭐야? 뼈 골 자를 써서 골룸이오 말 풀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구의 반지나 찾아 이 양반은 교재차 말이야 인터넷으로 어떤 불량품을 얼마나 지나 팔아 제낀 거야 이 사람아 저는 불량품을 팔아요 전 정품만 엄선해서 팔았습니다 정품만을 엄선해 정말이야 사실이야 진짜야 믿어도 돼 우리 형이 까딱시키 까딱하면 안돼 10.05 학번 새내기 넌 구삼 학번 쓰레기 이게 쓰레기야 아이고 이거 안 돼 이거 말이야 당연히 말이야 안 형사 신상명세서 파이팅! 이따 반납해요 이름 골룸이 1980년생 의상 디자이너 전공으로 디자이너 옷을 그렇게 만드세요? 형사야 형사야 지금 형사가 범인한테 뭐하는 짓이야 왜 그래 옷 좀 얻어 입게 떼는데 진짜 짜증나게 너희도 안 되겠구만 당장 경찰서에서 옷 벗고 나가 뚝뚝히 들어 뭘? 벗으라면 벗겠어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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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도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너 인마 둘리에 또치 아냐? 이거 둘리에 또치 아냐? 이게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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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꿔야 자식아 손 좀 나야 돼 이거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바지가 한 번 빨면 줄어들어서 입을 수가 없대 어떻게 그런 제품을 팔어? 가져와봐요 가져와 증거되란 말이야 증거되데 정말 증거되데 정말이야 사실이야 브리얼리 가탑스키 마르타카 피포이 끝 우르르 쾅쾅쾅쾅 난 너의 선배 박성호 그만 좀 갈고 아이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목이 형 말이야 아이 형사 신상병 세서 발표 이거 왜 터지자마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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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룸? 볼루미 1980년생 고등학교 시절 씨름 선수로 하려 아 씨름 좀 했지 내가 씨름 어우 국장님 얘 씨름 선수였을 때는데 백두장사 백두장사 뭐 사실 미슈이가 미슈이가 그렇다면 다 같이 진짜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따라해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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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장사 저런 장사 저런 장사 백두장사 kız 무릎 쐬어 무릎 쐬어 자자자자 장род고 장род고 좌 비 개 베지기 개 베지기 이거 이거 바지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이 부여 이거 교환 안 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이거 제대로 먹었구만, 이거. 이런 바지를 바로 이 양반아. 빨리 전화해. 빨리 인터넷 동업자한테, 빨리 연락처한테 전화해 봐. 무슨 인터넷 동업자가 어디서. 아, 눈치 없이 또 전화했네, 이 양반 이거. 그냥 줄줄이 구졸게. 맞네, 맞네. 여보세요? 어, 그래, 나야. 이 자식아,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이 쉐이야! 이 쉐이야! 어? 누구야? 이 쉐이입니다. 어? 그래? 이름이 참 그렇네. 아, 여보세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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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이야! 땅 다 빌려! 진짜야? 이 자식은 무슨 도노 아니야, 이거! 무슨 마법에 감염이 됐나, 이 자식들, 이거. 아이고, 진짜. 여보세요. 아이고, 아!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냐, 뭐야, 이거!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국장님, 뭘 합니까? 이거 인터넷에 올린네, 이거. 아, 이 스! I! 아, 이 씨. 안녕하세요. 종합 예술인 안용미. 강림입니다 여러분 항상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시죠? 아무래도 지루하죠 그 지루한 일상을 저희들이 심도 깊은 예술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만나보시죠 일상 속으로 선생님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쌍꺼풀이요? 네 한번 볼까요? 매물법이 남겠구나 턱이 좀 있으시네 턱도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얼만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해드릴게 너무 비싸다 좀 깎아주세요 네 턱이나 깎으세요 자 이 장면을 드라마 속에서 만나보시죠 드라마 속으로 끄긍! 끄긍! 저 쌍꺼풀 좀 하려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매물법이 좋겠군요 아니 턱이 턱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낮았습니까?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사람들을 찍고 다닐 위험이 있어요 그럼 수술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5천만 원 정도 서울될 겁니다 수술은 하지 않겠어요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멀리 떠나서 제 턱을 어루만지면 살고 싶어요 당신은 내 반자입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훗날 제가 죽게 되면 안면윤곽술을 연구하는 닥터분들께 제 사각턱을 기증하고 싶어요 사실 사각턱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 거죠 박사님? 보낼 수 없어 난 못해 박사님 환자만 보내드려 내 환자를 지키고 싶었는데 이 장면을 연극 속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연극 속으로 의사 선생님 눈을 아름답게 고쳐주세요 마치 사슴의 그것처럼 여기 외모지상주의의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나셨군 내 손에 그대의 캠퍼스를 맡겨보게 하지만 눈만 안다고 과연 이상해가 널 받아줄까?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이게 뭐야? 턱으로 액자를 왜 삼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내 턱은 갸름해 내 턱은 완벽해 완벽한 악을 입봐야 아니야 이 강인한 트럭크족의 후예 난 트럭크족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게 나에게 5천마르크만 주면 그래를 사각의 링에서 구해줄 테니 트럭크족은 돈이 없어 가엾은 유목민이여 돈이 없거든 액자는 돈이야 돈은 말이야 우리 지구 정복을 위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이 지구에는 현재 우리와 같은 외계인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다 그렇지 박신혜 키에누리무스 그리고 김종민 그리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 응? 아니 눈썹이 다 있잖아 화장지우면 우리랑 똑같아 이거 눈썹 분실하지 그래 이거 눈썹 어디 갔니? 에이 외계인들아 외계인들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우리 13대주 할아버님 재삿날이고요 그렇지 우리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할아버님 동상을 놓고 우리 절을 하자 자 아랍아버님 아랍아버님 따다르다트 따르다다르 뭐야 이거 별스러운 거 아악 아랍아버 verlier 아이 알아버지 참 아랍아버지 참 아랍아버지 내 넌 아랍아버지 지구정복이다 참 자 아 아니 왜 그래 아 입술이 텠나봐 따가워 입술이 텄어요? ㅎㅎㅎㅎ 립크로즈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고맙다 이거 한결 나온걸? 지금 뭐하는거에요? 드럽게 뭐가 들어? 아저씨는 또 뭐해요? 립스틱 발라 와인색 3호다 섹시하지 뭐하는거에요? 립클로즈는요 입술에 텄을 때 이렇게 바르는거에요 저희들 대출안은 또래 낀꽁에 뭐하는 짓이야? 아니 기름을 바르고 있다 지저분한 놈들 이리와요 아저씨 텄다 그랬죠? 이리와 보세요 머리 뭐야 드럽게 발레니까 너무 이쁘다 뽀뽀 아저씨도 뽀뽀 또래 낀꽁 냄새 아저씨도 진짜 이상해요 그럴 수 없도 없고 징그러워요 넌 있어도 징그러 됐어요 아저씨랑 안 놀아 나 재밌는 만화책 볼 거야 재밌다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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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웃겨 죽겠어? 드디어 지구인들의 약점을 발견했다 지구인은 웃기면 죽는 거예요 좋아 지구인들 대학살이다 지구인 물살이야 본부 나와라 여기는 지구다 연장 준비해 웃길 수 있는 건 모두가 좋아 외계인 전공격이다 대학살이야 대학살이다 외계인 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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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구야 묶여 묶여서 묶여서 살맛이 나요 잘 말라 잘 말라 잘 말라 잘 말라 곧 이 세상이 나와 이 비쇄시의 바람 이 비쇄는 마시 바리미리 바리므로 선글라술 하나 사이자샤 돈이 없습니다 형님. 막둥이 너 그거 뭐야? 네? 그거 뭐야? MP3 듣고 있습니다 2도 아니고 야 나 이 촌놈이 자샤 누가 요새 MP3하고 핸드폰하고 따로 갖고 다니니 자샤 자샤 MP3와 핸드폰을 하나로 자샤 최신형 핸드폰 자샤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음악 들어볼래? 네 전화번호 자 니 전화번호 가져야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야 이 촌놈아 셰이야 전화 끊어봐 요새 핸드폰에 MP3 안되는 사람이 다 돼 이 자식아 형님 이거 이틀 전에 나온 겁니다 최신형 이틀 전에 다 된다고 요새 핸드폰 이거 말고 없습니다 형님 음악 들어볼래 자 자 오늘 핸드폰 최신형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test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마홉통이 무슨 고민을 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민했으면 형한테 얘기해봐 사실은 이번에 막내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요 형님도 아시지만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야 알아봐 좀 신선한 얘기 얘기하잖아 인마 얘기해봐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삼형제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시면서 맞혀봐 맞혀라고 맞혀봐 진지하잖아 나 왜 이러냐 이거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동생 등록금이 맞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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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얘기하잖아 죄송합니다 아 얘기해봐 안해 안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부셔봐 네 형님 부셔봐 너 말이야 네 형님 어제 기봉이한테 갔었다며 네 형님 기봉이한테 가서 뭐 했어 너 내가 듣기로는 기봉이하고 유치하게 놨다며 붙여봐 뭐하는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바로 붙여봐 네 알겠습니다 너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다고 내가 들었어 네 니가 에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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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못 붙여만 말인가 여기 여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너 기봉이랑 자꾸 그렇게 놀면 형이 정말 절망한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놀랐어 놀랐어 안녕하십니까 처음 계신 470만 수험생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늘 양진에서 열심히 펜때를 보냈고 올해만큼은 정말 제일 좋길 바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군 제수생 3생 여러분 저 멀리 강원도 철원에서요 포신을 닦으면서 나 제대 한번 시험이나 볼까 생각하는 만련병장 여러분 그렇습니다 KBS 수능특강 수능 박선생입니다 첫 번째 수업 들어갑니다 띵동 띵동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구성원이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졌을 때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혼란 즉 아노미 현상이라는 걸 맡게 되는데 아노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쫙 별표 두개 파란줄 쫙 검은줄 쫙 돼지꼬리 뽕 첨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노미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아우 공국의 여전히 독도 우리땅이농하네 우리 땅이농하네 아우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러는거야 지금 독도끼드로 독도농하네 독도농하네 와우 이 자식이 또 내 정신적 혼란을 야기시키네 어? 야 너 미쳤어? 너 미쳤냐고 인마 너 아노미 아노미 앙키코드는 이랬습니다 아노미 미 슈가 아유미하고는 틀립니다 아유미는 아유미에요 암기코드는 아로 미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죠 2000년도 대입수학능력평가에서 과감히 수속가치석을 차지한 김개똥 김말똥군은 어떻게 공부했냐는 말에 이렇게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제 일생일대에 최대의 실수가 있다면 이번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린거에요 제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시험 문제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정말 재소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입니다 딸랑딸랑 아니 왜 자꾸만 1년의 무리들은 우리에게 독도를 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독도는 왜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이런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1419년 세종 1년 이종무가 대마도 정보를 할 때 대마도 땅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노 장군데스 장군께서 주신 이 음식 너무너무 맛있다 데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김치라는 것이다 아 기무치 기무치노 일본 닭강보다 더 맛있다 데스 좋다 너희 외나라가 우리 한국의 속국임을 인정했으니 내 김치 열포기를 하사하게 하잇 장군데스 김치 담을 장 독도 주세요 이래서 독도를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장독 하나 던져주면 끝날 문제가 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 이자 어쨌거나 열심히 독도를 달라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재수십! 눌러줬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띵동댕동, 동댕댕동 매점에 빵 사 먹으러 가는 겁니다 빵이 다 팔리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매점에서 일하는 누나나 언니들을 매순이나 빵순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담임선생님을 담탱이라 부르면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바른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파파가 나오는 말화 주제가 들으시면서 머리를 조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의 의정 바람들이 준비했습니다 타이어를 씹어먹는 모래의 의정 바람들이 알파파가 나옵니다 일어나요 바람들이 모래의 의정 이루와서 들어와요 우리의 손 우리의 손을 태워줘요 공주도 되고 싶어요 어슷갈리 들어줘요 우리의 손 얘들아 잠깐만 소원을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씩 바람들이 선물 카피카피 룸룸 카피카피 룸룸 이루어져라 모래의 의정 바람들이 어린이 친구 가장 하자 세계로 다음 섬 들어갑니다 띵동 띵동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지형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하구의 함물에 의해서 생길 지역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 물이 차면 칼데라 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쫙 별표 두개 파란줄 쫙 콤파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칼데라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오랜만이다 어 반갑다 야 근데 너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난거야 니 여드름 보니까 화산 화구 보는거 같아 화산하구 얘 야 지는 어떻고 니코는 무슨 완전 함몰됐어 함몰래요 얘 야 그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성형해야지 뭐라고? 얼굴에 칼데라고 암기코는 이렇습니다 얼굴에 칼데라고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관객 앞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굴에 칼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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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거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지퍼 쭉 여시고요 안어미 지퍼 딱 넣으시고요 칼데라 딱 짚어놓으시고 지퍼 쭉 참고만 다 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시우하게 칼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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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의 주인공은... 장동민! 역시 이둥병이라 가지고 이야 저 친구들이 보내줬나 보다 누가 보낸걸 읽어봐 아... 저희 아버지 같은데 아들아 이번에 아버지가 등산 갔다가 우연찮게 산삼을 캤다 산삼? 그래서 쾌자마자 싱싱한 산삼을 야 산삼을 버렸다는 얘기야 산삼 야 쪼꼬바이랑 바꾸자 이게 더 몸에 좋아 이게 훨씬 좋은 거야 바꾸자 야 빙씨덕 장난해? 쪼꼬바이 바꾸어 건빵 하나 더 잠깐 건빵 바꾸어 쪼꼬바이 바꾸어 7박 8일 휴가증 레이스 달리는 거야 오케이 콜 야 고맙다 야 드디어 산삼이 낼 거야 내가 신혼이잖아 산삼을 먹어야 돼 이제 산삼을 산삼을 사진이 들어있네? 어떻게 된 거야? 쾌자마자 싱싱한 산삼을 사진 찍어보낸다 구경이나 해라 자랑하시려 사진 찍어보내신 거야?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휴가증 다시 내놔 휴가증 휴가증 내놔 아 왜 좋던 걸 뺐습니까 내놓으라고 아 내가 더러워서 이 자식이 연기를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내가 네 선배 이거 아니면 내가 벌어먹고 살 거 없어 내가 죄송합니다 다행이지 자 내 얘기 잘 들어 우리 전달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국군 홍보 CF를 찍는다고 해서 중대에서 모델을 뽑는다고 그래 야 너 지원해봐 이거 휴가도 중대잖아 네? 매니저랑 사귄 된 겁니까? 이 자식이 군인 매니저가 쉽는데 나도 매니저가 없는데 이 자식이 웃긴 자식 아니야 알겠습니다 잘 들어 군인의 절도 있고 박력의 모습 격려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필승 세 분 많이 받으십시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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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가니? 어? 2등병이 절도 있고 박력이 안 해? 저 끝에 두세가 들을 때까지 크게 알겠습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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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하지 말랬지? 아우 귀 아파 오 함영자님 야 함영자님 우와 버티시네요 함영자님 함영자님 손주 잡으세요 아니 이거 어떡해 이거 함영자 뭐야 자는 거야? 병장이랑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말이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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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앞에 저기 피 장동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주십쇼 요즘에 다 빠져서 저러셔 야 아우 아무튼 오늘 다 알겠지만은 모두 행복한 병영 생활을 주주로 비디오를 찍어야 돼 이걸 이렇게 찍을 거니까 최대한 평소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면 돼 자연스럽게 우리 소대생들 다 찍는 겁니까? 그래 그래 일단 둘이 한번 찍어보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큐 오지현 상병 밥은 먹었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못 쫙 이해한다 시덕이랑 같이 연기에 몰입이 안 돼, 위기랑 숨길 뻔했어 저 연기 못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 어색한데? 평상시 우리 하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평상시 하던 대로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간다 하나, 둘, 셋, 큐! 김 씨도 편의시야 시정하겠습니다! 군기! 악례! 악례! 평소에 이랬다는 거야?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너 언제 그랬다고 그래? 왜 그래? 도민아, 네가 날 좀 도와줘 우리 병정이 내가 잘해줬잖아, 편안하게 제대로 좀 해봐 잘할 겁니다 편안하게 하나, 둘, 셋, 큐! 한상규 병량님 수고하셨습니다 펠슨 그래, 그래, 펠슨 아, 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왜 때리려고,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명강이 사람 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평소 생활 다 나오는구만, 어? 경례하려고 너희들아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다시 고쳐주겠어 전체 앞으로 취침! 앞으로 취침! 앞으로 취침! 김밥마리 실시! 빨리 해, 이 자식들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옆구리 터진다! 옆구리 터져! 장관님, 뭐 하는 거야? 참기름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 아, 이거 잘못하니까, 뭐 이뻐지 얘들아! 반갑다! 어? 너 왜 그래? 왜 그래? 나 어제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잖아 어? 왜? 아니, 다짜고짜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어? 야! 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하... 밥은 먹었니? 어? 우리 둘은 싸울 수가 없어 도저히...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끄러워! 에이, 그게... 부끄러워! 왜 그래! 아우, 나도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잖아! 아우! 나한테 다짜고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뭐라고? 너... 너... 너 애가 왜 이래? 너 도대체 애가 왜 이래? 후... 밥이 넘어가냐? 하하하하... 오, 정말? 그래서... 싸운다고 밥도 안 먹은 거야? 하... 굳이 치면은 애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요즘 밸리댄스 배우잖아! 하하하하! 야, 이렇게 골반을 막 흔들어주면 허리 있는 군살이 싹 빠진다고! 어, 그렇구나! 그래! 라라라라라... 으... 누구지, 너도 밸리댄스 배우는구나? 아니! 그럼? 나 요즘 색다른 종교에 심취했잖아! 하하하하... 설마 어제 추정 60분 모자이크 그거 너 아니지? 그렇지 만은 않아. 제가 그게 아니라요. 야야 그만하자 너는 왜 이렇게 밤마다 통화 중이야? 남자친구랑 사랑을 속삭이느라고. 야 뭐 재수 없으니까 소리도 안 나오잖아. 근데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야. 1578-3382-9870-1235 그래서 내가 아니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아 이거 네가 타고 갔었던 택시 번호판들이야. 내가 걱정돼서 그걸 다 외웠대. 내 남친은 기합력 뒤져야. 자상하기도 하달라. 내 남자친구도 장난 아니야. 어제는 갑자기 막 전화와서는 1318-2101-1317 뭐야 이랬더니 어 내 계좌번호야. 2천만 땡겨줘. 계좌번호를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우리 자기 기합력도 좋아. 그래도 돈 빌려주면 갚아주긴 하지. 응. 그렇지만은 알아요. 안녕하세요. 엑스 파일의 멀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 파일의 스컬이에요. 재수 없죠?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엑스 파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꿈을 줬다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건달이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정말 조폭같이 생겼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악랄하고 난폭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인간 시내기라고 적어놨겠어요. 인간 시내기에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멀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여기를 보면 한국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곳, 돛대월드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다는 돛대월드군요. 그래요. 이 여자분 담배 피우나 봐요. 웃었어요. 어, 멀더. 그런데 이 어딘가를 자꾸 뛰어가고 있군요? 이 사람은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 어, 경찰에게 쫓기고 있군요? 아니에요. 더 큰 이유로 쫓기는 몸이죠. 어, 건달에게 쫓기고 있군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훨씬 더 큰 이유로 쫓기는 몸이라고요. 어, 어떤 이유인데요? 쫓기를 입고 있어요. 얘 아이디어예요. 어, 부끄럽군요. 어, 먼저. 근데 이 여자는 누군가요? 날라차게 하는 걸 보세요. 조폭 마누라에. 이건 얘 아이디어예요. 어, 그라운드. 어, 먼저. 근데 이 돛대월드에는 왜 왔을까요? 아, 조폭 마누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이 사람은 대두목답게 사회자를, 연예인을 섭외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셨어요. 여기 결혼식 하는 장면을 어렵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 결혼을 하고 있군요. 근데 연예인이 어디 있어요? 여길 보세요. 댄서 김이에요. 어, 김기수 씨군요. 어, 스크립.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최대로 하던지요. 어, 먼저. 왜 결혼식장에 부모님은 안 계시죠? 아주 인간 시래기다워요. 네? 고양이 바로 코앞인데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어, 근데 고양이 코앞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길 보세요. 고양이 코앞인데 부모님께 얘기도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요. 어, 정말. 고양이 코앞이야. 그럼 지금은 결혼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시겠군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 시래기답게 부인한테 잘해주는 척하다가 어느 날 성격이 돌변해서 부인한테 자리 두다가 갑자기. 장난하냐? 장난해? 확 쏴 붙이는 사람이죠. 아, 정말. 귀까지 세워가며. 장난하냐? 장난해? 이러고 있군요. 오, 스크립 추해요. 지금은 개가 천선을 해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요즘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이혁재 씨였어요. 저는 감칠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대전의 X파일을 발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X파일의 멀드와. 스컬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자식아 뭐야? 아니에요. 뭐야? 내놔 봐 자식아 내놔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놔 봐 자식아 내놔 봐. 네. 어? 너 이 자식아 어?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아 네가 벌써부터 검을 들어 자식아 네가. 이 검으로 이 자식아 팔이라도 한 마리 잡을 것 같아 자식아? 어? 어? 좋아. 그런 말이야. 너 한 번 덤벼 봐. 자식아 시작하면 시작하면 자식아. 시작. 명훈이 부를라고 했어 자식아 명훈이 부를라고. 놀랐어요. 어? 어? 너 자식아 명훈이 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 얘가 검 한 번 들고 딱 뜨면 자식아 두 셋은 그냥 나가 자식아. 어? 명훈이 나와봐. 명훈이 나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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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자식아? 심현내. 너 자식아 가만히 있는 명훈이를 웃겼어 너. 어? 어? 명훈이를 웃겼어? 너 진짜 못 참고 자식아 어? 덤벼. 자식아. 어? 자식아. 어? 아 자식아. 어? 야. 이 사나이는 말이야 어? 이 검 필요 없어 어? 맨주먹과 맨다리로 싸워야 되는 거야 자식아. 범 내놔. 어? 자식아 그냥 맨주먹과 맨다리로 싸우자 그럼 맨다리로. 내 자식 너 진짜 안 맞아 자식아 너 어 자식아 너 이거 한 번 이게 뭔지 알아 자식아? 그게 뭐예요? 주먹이 우는 거 아니야 자식아 그건 뭐야 자식아 명훈이 아니야? 저 자식 내가 진짜 안 봐줘 자식아 내가 내가 왜 이마? 다리 지났어요 지투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 벌써부터 꾀를 우려 자식이 너 너 진짜 뭐 참아 내가 어? 내가 진짜 안 봐줘 자식아 명훈이 나와봐 됐어요 자식이 명훈이 들어가 자식아 어? 자 잽 가 잽 잽 자식아 어? 바람이 자 자 생각하지 말고 자식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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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식 이거 너 운동화 끈 풀렸다 거짓말 말아요 브람이 감사양 Skg 진짜? Så 양하고 풀렸어 풀렸어 ㅅ? 시ก아 너 어떻게 빠지 나올까? 시이 가 어떻게 빠지 나올까? 어 등긴 아유 명훈이 나가 명훈이 들어가 아 으 actions month üman 아유 귀여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휴 진짜 세연이랑 막둥이를 너무 귀여워해 그럼 그렇고 막둥이 싱그룹은 갔다왔어? 어 싱그룹 갔다왔어 어 보자 자 이거 사오라면 사왔어 이야 잔돈은 잔돈은 거스러졌다 이야 우리 지연이 어디서 이런 센스가 나오니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잔돈을 잘못 계산해온 것 같다 내가 분명히 1700원어치로 계산하고 2000원을 주었는데 300원이 있어야 거스러운 돈이 270원밖에 없구나 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봉투값 30원을 쓴 모양이다 장난하냐 장난해 니가 내 금쪽같은 30원을 써버린거냐 그러니까 너 지금 30원이 중요하지 않은 돈이야 이거지 야 30원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아니? 내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원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몰아한 돈이 299,970원이야 왜 그래? 30원이 모자란 거지 괜찮아 나 30원 없으니까 대학교 안 가면 돼 지금 대학교라고 하냐 대신에 너 나한테 각서 하나만 써주라 무슨 각서? 잇몸 포기 각서 이제 네 잇몸은 내 거야 야 유세현 너 막둥이 심부름 갔다 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심부름 갔다 오는 것도 생각해야지 얼마나 수고했어 아 참 그리고 막둥이 우리 막둥이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라고 준비한다고 어제 밤새드만 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녹음했어 이야 이놈이 보기보다 난만적이야 난만적이야 형이 한번 들어보자 들어볼라고? 우리 막둥이 보자 장난하냐? 장난해? 너 왜 귀신 곡하는 소리 녹음했어? 오 자세히 들어보니까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다 아니다 아니다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모수로 유리 긁는 소리다 형 형 아이 동생 노래가 지금 너무 심하잖아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아이 동생 노래가 대체 어떻다고 그래 야 야 야 아이 괜찮아 동생 노래잖아 야 너 아 안 해? 아 해야지 뭐 좋기만 하구만 뭘 야 너 아무렇지도 않아? 야 뭐라고 말 좀 해봐 형 왜 입만 뻥끗거려 야 너 귀가 안 들리는 거야? 말 좀 해요 야 너 귀에서 뭐 흐른다 바보 같아요 야 야 야 큰일 났어 여보세요 명언이죠? 우리 둘째 귀가요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비가 네? 형 형 뭐래? 30원이 모자라 수술비 30원이 모자라 형 나 30원 들렸어 30원은 들렸어? 다행이다 지현아 네 노래방 테이프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소리가 들릴거야 30원이 모자라 배고파서 30원이 모자 30원이 모자 36 shorts 야 говор 260 야 출출하다 계란 사고 가지고 후라이 한번 계란 그만 먹자 계란 후라이를 하나 야 형들 시술해 마치 준비한 것 같다 금방 해온다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나한텐 조금 다른 상태의 계란후라이를 주었다 시덕이 형 계란후라이는 마치 노른자가 예쁜 아기의 눈동자처럼 동그랗게 모아져 있고 그리고 내 계란후라이의 노른자는 마치 내가 어저께 짜냈던 여드름처럼 다 터져 있구나 장난하냐? 너 나한테 한 대 터지고 싶냐? 어 그러니까 난 모든 줄 이렇게 터트리고 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거지? 그래 난 모든 줄 이렇게 터트리고 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바로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바로 기장철이야 왜 저래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람이잖아 야 그건 그렇고 말이야 너 내가 시덕이 형 왜 좋아하는 줄 아니? 시덕이 형은 나 때문에 맨날 속 터지거든 형 네번에 꼴등했어 좋아 좋아 형 그리고 형수님 있잖아 너무 예뻐서 내가 꼬셨어 좋아 좋아 형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형이랑 너랑 말 놓지 그래 야 시덕아! 장난하냐? 장난해? 너 진짜 나한테 말 놓을 생각이야? 어 진짜? 거짓말이지 이 어이없는 행동은 또 뭘까? 웃음은 안 나고 냅다 박수만 치네 뭐 하는 거야 이거? 형 이게 진짜로 재밌는 거야 야 진짜로 이거 하고 뭐가 틀리냐 재미없어 이거 하지마 3명이서 하면 진짜로 재밌는 거야 3명이서 하면 진짜로 재밌는 거야 1, 2, 3, 4 그중말이지 4명이서 해야 될 것 같아 4명이서 해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지방 망신 시킨 거야? 망신 시키는 거지 오 계획적이었던 거야 계획적이었던 거야 세상에 쓴맛도 보여주지 그래 막두가 산골짜기 흐르는 열랭 니 여자친구까지 가만히 안 놔두겠어 세윤이 여자친구죠? 지현아 열랭 어떠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반사래 반사야 형 형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마 지현아 너 아까 집에 혼자 있을 때 노래 부른 적 있지? 어떻게 알았어? 창문에 금이가 있더라 금이가 있어 알았어 야야야 오늘 막둥이 너무 많이 괴롭힌다 그러지 말고 오늘 막둥이랑 형들이 놀아줄게 뭐하고 놀까? 병원놀이 병원놀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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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김시서서님 들어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셔 오셨어요? 저 감기 걸렸어요 주사 맞아야겠군요 아이 아파 다음 유세윤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도 감기 걸려서 봤습니다 주사 맞아야겠군요 엉덩이 까세요 장난 아니야? 장난해? 너 그렇게까지 해서 내 엉덩이가 보고 싶은 거냐? 난 그러니까 뭐든지 엉덩이로 다 해결하는 사람이네 이거지? 그래 시덕 형 사인해줄 때 뭐 어떻게 팔로 해줄 때 나 엉덩이로 사인을 하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맞잖아 혹시 복학생 생일 오빠 사인 좀 해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수정이에요 수정이? 감사합니다 고의감직해요 일어난 얘기 아니야 야 이러면 내 엉덩이가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가치가 넘치는 엉덩이라고 뭐 가치는 엉덩이야 한번 볼래? 엉덩이에 뽀드락지 형태가 빗살무늬로 이루어진 게 이게 북방 유라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엉덩이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엉덩이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6.25 당시에 갑자기 북에서 나무로 내려오게 됐을 때 오로지 이 엉덩이 하나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강정가 공개해 주세요 네 30원입니다 30원 취뿐입니다 테라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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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러라고 아 진짜 왜 그래 형들 아 진짜 왜 그래 야야야야 어 미안해 그만해 이제 에이 형제끼리 딱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전담 비너불보다 지난주야 할머니 인도 왔어 아 친구들이랑 놀았더니 배고파 죽겠어 합니다 밤 쪽 아 밥 먹어야지 야 물에다가 다 차려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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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에이 뭐야 이거 김치랑 풀떼기밖에 없고 다 없고 어떻게 먹으라고 요리도 못하면서 니가 감히 이 할머니한테 요리를 놀아야겠느냐 사실 이 할머니는 조선주 중종 15년 수락관 상국인 대장검의 후계자였느니라 그때 상국 마마께서는 수락상을 가르쳐준다고 수락관으로 날 데려갔었지 충종 임금이 특히 좋아했던 황기와 인삼 배추 황간 등을 갈아 만든 그 최고의 궁중 요리를 해주는 거야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뭐야 그럼 요리 못해? 요리 못해 요리 못해 요리 못해 요리 다행히 요리 다행히 갔다 에이 뭐야 어 어 뭐야 이제부터 자력사 대구라고 불러라 자력사 대구가 뭐야? 자력사 모르냐? 몰라 모르면 뭐야 배워서 익혀 익혀서 먹어 안 익히면 배탈 나 명심해 뭐야 인마 뭐야 바보대구 일자가 한동안 중단했더니 그래 그래 자력을 보여주겠다 우와 뭐야 이게 이걸로 나를 때려봐라 우와 때려도 돼? 으악 으악 어휴 근육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진짜 사려구 보이지 바보대구 진짜 바보대구 야 이 쇠를 이 쇠를 이 쇠를 먹어보겠다 이 쇠를 먹어 먹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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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인마 이 쇠 깨물어 먹는 거 아니야 깨물어 하면 이빨 다 나간다 큰일 난다 이거 핥아먹어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서 놀아 돌멩이 먹으러 가야지 에이 에이 바보대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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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아이고 뭐야 갖고 와 이놈아 아이고 갖고 놀 거야 이게 어떤 건데 이놈아 그게 뭔데 이게 네 할애비가 살아생전에 어 계속 지닌하셨던 거야 할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아 이거 할아버지 거구나 야 이놈아 그렇게 놀면 안 돼 야 이놈아 아 이놈아 아 이놈아 아 이놈아 야 방 빼라고 했지 아 방 빼라고 방 빼 아니 철거하라고 이 통보는 받았는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뭐 사실이냐고 진짜냐고 빼라고 조금 더 말미를 주시죠 안 돼 이 할머니 안 돼 우리 할머니 할머니 몸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할머니 몸 안 좋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내가 복수할 거야 야 이 자식들아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야 똑바로 안 쓰냐 야 똑바로 써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너 영등포 망치 형님 알지? 몰라! 몰라? 모르면 배워! 배워서 익혀! 뭐야! 대박! 대박! 나! 누가 누군가! 거야! 어머! 제발! 뭐야! 방 빼라고!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안다. 깜빡 홈쇼핑의 김깜빡. 안 어봉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바로 소화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이게 옛날에 말이 막 말이야. 불이 나면 말이 그렇게 꼬리에 물을 묻혀서 불을 껐었어. 불을 껐어요 말이? 끄고 다니고 그랬어. 그 말을 본다에서 만든 거군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었어요? 분말이라고. 아 분말? 그래서 분말 소화기군요. 불 끄는 말을 따라 만든 분말 소화기. 이건 또 어디 꺼입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 꺼입니까? 마덴 토켓! 토켓어 그래! 여기 앞에 보시면 말이죠. F.I.R.E.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 보라고 써놨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라고요? F.I.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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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여기 소비자 가격 2만 5천 원. 아 2만 원 좀 싸네요. 싸게 드립니다 이거. 공장도 가격이 2만 원이 뭐예요 이거? 이거 왜 틀려요? 뭐가 빈다 지금 5천 원이 왜 뭐 건성 건성 사기. 이게 뭐니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니 이제 대놓고 사기 치나? 여기다 가게 무슨 니들? 이거 어떻게 5천 원이나 떼 먹어. 이거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아니 맨날 불량품에다가 이제 사기까지 치고. 내가 언제 쳤어? 걔네들이 치는 거지. 안호봉 씨 이거 5천 원 떼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어디 뒤져봐 5천 원 나오나. 100원도 없다 지금. 아유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요. 자 이 소화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몰라요. 안호봉 씨가 소화기 사용법 한번 고객분들한테. 여러분들 불이 났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쪽에 불 나죠? 어 불이 나면? 나 안 나? 나? 나긴 뭘 나니 이거. 야. 이쪽에 불 나면은 여기 호스를 이제 이걸 흔들고. 아 이거 흔들어요? 어 그리고 호스를 딱 갖다 대고 그리고 미련 없이 눌러줍니다. 어우 똑똑해. 어 이 불 난 난리 나는데 이거 왜 또 안 눌러져 이것도. 왜 또 왜 안 돼요 불량품이에요 또? 심각하다. 심각해. 아유 정말. 이제는 뭘 사기쳐. 네? 안호봉 씨. 어. 여기 옆에 있는 이거 안전핀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빼면 불 나고 이거 터지고 난리 나는데. 아유. 아 끌내겠군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짬으로 당황하셔도 이거 안전핀 뽑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조심히 다루시고요. 자 이 소화기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불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자나 깨나 불 조심 꺼진. 왜. 왜 그러세요. 근데. 예. 내가 또 그렇게 여자들하고 불장난 좀 했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주 그냥 여자들 주변에 그냥 불똥 치고 난리 났지. 그래서요. 그럼 뭐 이미 나의 마음은 쟛더미인데. 아하. 자 안어복싱. 자 그렇게 여자분들한테 불똥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제는 따라해서 못하겠어. 예. 아우. 뭐 따라하고 말이야. 아니야. 전 국민이 따라하죠. 그걸 왜 따라하니 그걸. 아유 안어복싱 건데. 자 그러면 한마디 할게요. 자 고객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예. 자 흉내내면 바보예요. 예. 자 이제 안어복싱 혼자 바보예요. 아. 자 좋죠. 자 할 수 있죠. 자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안어복싱만의 비결. 쇄골. 쇄골. 쇄골이요. 쇄골 있었군요. 쇄골 고객 여러분 저한테 한번 쏴세요. 어떻게 여성분들 안어복 쇄골에 한번 앵겨보시겠습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한번 빠져보시. 자 녹아듭니다. 쇄골 들어갑니다. 자 쇄골 들어갑니다. 아유 쇄골이. 아유 쇄골이. 아유 쇄골이. 아유 쇄골이. 아유 쇄골이. 쇄골이 되었어요. 떼 놓으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제가 듣기로 또 소화기 게임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거 게임 기능 되거든요. 이거 시골 놀이 됩니까. 시골 놀이. 시골 놀이 가능한 쪽. 자. 아 경기 시동 과정이에요! 경기! 경기 가고 어디로 가는데요? 아이고 덥다 이거 덥다 더운데 이거 뭐.. 아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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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로 세수하고요 진짜 친구 사람 같아요 왜 그래요? 누구 봤어요? 어 누구? 어 부끼리? 아 자 변수 뿌리고요 변수 뿌리고 안전핀을 뽑았어요 이거 뭐예요? 구리반지요 자 이렇게 소화기로 시골 놀이 가능한 소화기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깜빡 홈쇼핑 깜빡! 안오벙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봄쇼왕당 멋있게 출발을 할텐데 와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은 새학기 새 출발에 대해서 얘기해볼거예요 자 새 출발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선생님 전화하자요! 그래! 다중인격의 선대주자 다중입니다 아이고 다중이 자 출발을 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배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라면을 먹고 그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데요 그렇지 선생님께서는 라면을 먹고 집안을 말아먹지요 뭐야 이 녀석 가슴한테 그게? 이 녀석아 너야 막 날로 먹고 이 녀석아 거시기 말이야! 나라를 말아먹으래 저희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배는 최고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라면 같은 거 먹어서 배나 차갔어? 그래요 초밥 한 개씩들 먹으라고 아니 초밥 하나 먹어가지고 무슨 배가 되겠어요 맞아요 배가 되겠어요 자 노타리 김현 네? 자 초밥 한 개씩들 고등어 초밥 고등어 초밥 고등어 초밥이네 자 오징어 초밥 이거 또 있어 예?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 야오리 초밥 야오리 초밥 이거 다 먹으면 배들 힘들어지 아 꽤나 들었겠네 아니 근데 가오리 초밥도 있네 가오리 되게 비쌀텐데 아 이거 싸 왜요? 그래서 아싸 가오리요 하하하하 왜요? 아싸 가오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 뭐야 이런 건 어떻게 먹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이따가 수사실장에서요 싱싱한 횟감을 제가 준비했어요 어? 선생님이 싱싱한 횟감을 제가 준비했어요 어? 선생님이 싱싱한 횟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넌 언제나 날로 먹잖아 맨날 맨날 날로 먹잖아 아 이 녀석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 녀석아 너야말로 날로 먹지 이 녀석아 어? 몰래 먹고 이 녀석아 경기도 광주 나이 돼서 박성호씨가 사진이 발견됐어요 참 보기 안 좋아요 어? 이젠 전 국민이 널 감시하고 있어 에드워드에게 부끄러워 이거 듣지마 에드워드 이 녀석아 어? 동국에 계신 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려 뭘 한 말씀 드려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세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인 좀 해주세요 같은 동료끼리 무슨 싸인이 아니야? 사인 해주세요 사인 해주니까 새 출발해놔도 야 너무 멋있어요 사인 자 무슨 글씨네 이거 뭐라쓰니 혼인신고서 왜 아니잖아 야 아니잖아 야 아니잖아 어? 이 녀석이 왜 이래 선생님 전 그게 아니었어 왜 갑자기 이 녀석아 팔짱을 떼고 아 저는 그냥 선생님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뭘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해요 말도 안해 하객들에게 인사 뭘 하객들에게 인사 하객들에게 인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신부 맞죠 무슨 맞서를 하라는 거야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나신고 입술에 뽀뽀 뭘 입술에 뽀뽀를 하하하하하하 예순아 예순아 형 신혼여행 잘 됐다 오케이 잘 됐다 정수사 여성아 정수사 여성아 정수사 지금 뭐하는 거야 여성아 벌써 이혼한 건가 사주에 뵙겠습니다 뭘 사주에 뵙해 들어가야 정수사 선생님 정수사 선생님 아 스카이 가이 가 아 아 스카이 거 새 출발 밤낮 출발만 하면 도착은 언제 하는 거야 이거 하하하하 나 이거 지친다 지쳐 뭘 또 지쳐요 또 이상한 말씀하시려고 경비 아저씨 나오셨는데 들어가세요 빨리 뭐요 이거 또 박선생 이거 여자친구 잘 만나가지고 이거 인생 새 출발했다고 나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이거 아유 피시방은 뭐 아무나 차리나요 컴퓨터 고장 나면 고치실도 알고 그래야지 네 컴퓨터 고장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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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몇 번 하면 그냥 지갑을 실제로 돌아가는 거지 뭐 뭐 뭐예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 그럼 그거 때려치고 그럼 내가 뭐 식당이라도 내가 그깔 거 하나 차려가지고 하면 되지 뭘 아니 식당은 또 아무나예요 아이 식당 그깔 거 그냥 뭘 대충 그냥 뭐 욕쟁이 아저씨로 간판대기 하나 내걸고 뭘 아유 잡갓들어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주워 먹어 이러면 뭐 대답나지 뭐 이걸 뭐예요 그게 지금 아 이상한 아저씨야 아 또 웃고 있어요 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어? 사람들은 웃기니까 개그맨 하세요 개그맨 개그맨 그깔 거 그냥 뭘 대충 장난질이나 쳐다보면 뭐 그냥 대박나지 뭐 신경 써 왜 얼마나 고귀한지 무슨 장난질을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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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나에겐 조금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구나 복학생이 나와서 대충 칼라파워하면 웃으면서 궁뎅이 얼굴 뒤밀어주고 내가 나와서 대충 국가입고 하면 궁뎅이 때리면서 들어가 그러는구나 장난 아니야? 복학생 공뎅이는 댄스 내 공뎅이는 빤스 뭐 그런 거야? 어?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이거 이거 흉내라고 아유 내가 박 선생님만 보면 지친다 지쳐 뭘 지쳐요 들어가세요 빨리 아유 정신없어요 아유 선생님 근데요 어 새학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문제로 선생님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야 인승아 어 그래 어 선생님 좀 앉아보세요 아니 갑자기 또 왜 제가요 학교 가는 길에 어 학교 가는 길에 어 백미 창반 노래방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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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뭔가 이상한 아 야 인제 나갔어요 아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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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인승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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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승아 아유 정신아 선생님 야야야야야야야 야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반갑다 복학생 복학생 오늘 네 패션 컨셉을 안 물어볼 수가 없구나 아이 선생님께서 또 뭘 모르시는구나 이게 바로 최신 유연은 전영록 패션 아닙니까 하하하하 이 정도는 입어줘야 또라이가 될 수 있거든요 하하하하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이제라도 살며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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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재치만점 복학생 하하하하 그래 알았어 어우 그래 선생님 이 전영록 패션을 입을 때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언젠가 싸움 좀 해봤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안경에 반창콘을 감는 정도의 센스 이 정도 센스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어 그래 그리고 너희들 똑똑해라도 또라이 사탄에서는 최재성이야 야야야야야 너희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네 이런 슈렉 이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말이야 이 카지노기에서도 알아주는 게임왕이야 어? 보여줄까? 내가 이번에 최신 슬롯머신 기계까지 손을 내고 있다고 슬롯머신? 너희들 한번 볼래? 엄마 깜짝 놀랄거야 아니 뭐야 이거 100원짜리 돌려뽑기야 뭐야 그리고 너희들 똑똑해라도 아무리 안 좋은 게 나왔어도 절대로 이 깍대기는 버리면 안 돼 왜? 이 깍대기는 오락실에서 총알을 빠질 수가 있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올림픽 이야 선생님 어 어제는요 어 정말 대단한 걸 뽑았어요 뭘 뽑았어? 한국 유전공학의 쾌거죠 어 아마 깜짝 놀랄거에요 어 뭐야 이런 건 다시 못 뽑는 거라고요 어 바로 물에 나오면 커지는 공룡이에요 하하하하 지금까지 날 무시했던 너희들 내가 다 혼내줄거야 두라기 공원을 만들거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제가 아까전에 자세히 봤는데 어 이쪽 안쪽에 말이죠 어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찍찍이 손이 있어요 찍찍이 손? 어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뭘 어떡해 어휴 야 문방구 아저씨한테 이러지마 하하하하 야 요새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너 문방구 아저씨한테 이를거야 이래서가 선생님 왜 선생님 또 가라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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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하하하 hall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